이 카메라는 누구의 소품일까요? 전쟁의 참상을 기록하는 데 쓰여진 카메라고요. 종군 기자 매개의 카메라입니다. 메건 팀장은 배우분들이 함께 맞이해주고 계십니다. 박근태 감독님과 인사를 나누고 안녕, 헌세야. 괜찮아요? 가장 궁금한 게 우리 메건 폭스 씨가 장사를 잊혀진 영웅들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네, 이 영화가 저에게 매력 있었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한 영화를 제가 작업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계신 곽경택 감독님과 함께 꼭 작업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화에 참여한 것은 제게 새로운 도전이자 모험이었습니다. 한국 감독님들과는 작업하신 게 처음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작업하시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나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어떤 메모able episodes? 뭐, something that's definitely different that's done here, which I believe Director of Kwok was the originator of, was I was unfamiliar with how you guys edit movies as you're actually making them. So we would film the scene and then as soon as we would move on and we would be setting up for the next scene, they would be editing the scene we just shot. So that's very specific, I believe, to Korean filmmaking as far as I know. I've never experienced it before. So I think that's pretty groundbreaking was very unusual for me.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라고 한다면 제가 이번에 곽 감독님 그리고 김 감독님과 함께 작업을 하면서 한국이 영화를 만드는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특별한 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한국에서는 촬영과 동시에 편집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씬을 촬영하고 난 다음에 저는 이제 다음 씬 촬영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방금 전에 촬영했던 씬에 대해서 편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른 어느 곳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혁신적인 영화 제작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왠지 그 메간 폭스 씨를 한국 영화에서 자주 뵐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항상 한국에서 참 좋은 시간을 보내고 갑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또 굉장히 좋아하는 한국 영화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괴물입니다. 제가 한국 영화를 이렇게 좋아하는 만큼 앞으로도 한국에서 많은 작업을 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네, 괴물 보시면서 다음에 친구도 함께 봐주시기 바라면서 물론 명작입니다. 네, we are friends. 메가 폭스께는 앞서서 얘기하셨을 때 역사적인 사실을 기반한 영화 작업을 한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첫 작업을 하신 소감 어떻게 좀 느끼셨는지 궁금하고 또 한국에서는 굉장히 아픈 역사인데 또 미국인 배우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어떻게 바라봤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린이 awe? 내가 definitely feel the sort of gravity on the set of the story that was being told and the passion that director Kwok had for telling the story. and just that it was an important event in Korean history and it was an incredible sacrifice that was made and it was a very serious experience. I'm used to working with CGI turtles and robots and things of that nature where set time isn't necessarily a very earnest serious time and this is obviously something where everyone involved I felt wanted to be very reverent in the way that this story was told because it was such an important part of your history. 네, 저도 이번 작업을 하면서 굉장히 엄중한 감정으로 임했습니다. 곽 감독님과 또 다른 제작진분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느끼고 계시는 열정에 대해서도 느낄 수가 있었고요. 이 영화에서 다뤄지는 사건은 한국의 역사상 말씀하신 대로 매우 가슴 아프고 또 매우 중요한 이벤트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놀라운 희생을 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어느 때보다도 더 진지한 마음으로 임했던 경험인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그동안 촬영했던 영화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CG라든지 터틀, 로봇 이런 역할을 주로 그런 영화에 주로 작업을 했다면 이번 영화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촬영을 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하고 또 임하는 모든 분들께서 이 작전, 그리고 과거 역사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느꼈습니다. 이것으로 장살에 끼쳤는 영웅들의 제작법을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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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